영남의 장, 누군지 알아? 아니 이만들 누군데? 개코라고 대단한 브렉 뮤직, 흑인 음악 하는 친구예요 이름이 뭐라고? 개코 개코? 개꼽니다, 개꼽니다 개코라는 소리라고 있던데 뭐 이름부터 개코야 한 번 가요? 친구들아 sing it together 야 좋다 신나있네 이거 돌아와줘 뜨거우셔 뭐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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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2, 1 난 핸들이 고장 난 8톤 트럭 네 인생은 언제나 삐딱선 세상이란 학교에 입학 전 나는 꿈이라는 보물 찾아 유명하는 해적 Sun like warm kiss and calm up and down 일주일 모레 반복이 서둘러 내 방에 달력을 넘긴다 억지로 스물여섯 번째 미역국을 삼킨다 벌써 너거지는 이마 왜 이리 크냐 어리 꼬마들의 키가 때론 명예든 욕심도 조금 납니다 제발 떠나가지 마라 내일 내 맘 하루를 밤을 새면 이틀은 죽어 이틀의 밤을 새면 나는 반죽어 위통약은 내 생활 필수품 위통약은 내 생활 필수품 컴온 오 나의 늦은 오십대 고백 그대로 오케이 다 가버린 원숭이들의 고백 오 나의 늦은 오십대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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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좋아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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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했나? 결혼을 했습니다 오 축하합니다 아 데려야했나 데려 제대로 Jake 생명이 나타났는데 드디어 장가가 아 우리 청아이 나왔어 다 장가를 낳아 네가 A국 자랑 그래 앤? 애는 있어? 애 둘 있습니다 예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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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두명이 돼있나? 미치겠다 아들 아들 딸? 열정! 영남의 자랑은 코가 비슷한데 둘이? 코가 이제 재물이 많이 안 빠져나가는 오 그런데 딸맛네 꾸르네 어르신 제가 손가락 찌는 제거가 없네? 아니야 괜찮아 압추가 맞아 오 코가 복콧이네 코가 네 멋지네 아 관상이 아주 아니 너는 진짜 인물이 낫다 인물이 낫죠? 정말 윤택하실 관상이네 아니 코가 보니까 한잔 해먹겠다 보니까 한잔 해먹겠지 내가 평소에 힙합은 많이 안 됐지만 죽일놈이라는 아 죽일놈? 왜 죽일놈을 좋아하세요? 형은 이 노래를 들으니까 내 과거 생각도 좀 나고 나는 지금 싱글이에요 돌싱 아 돌싱 그동안에 넌 돌싱이 아니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얘는 돌싱이 아니고 돌돌돌돌돌싱이에요 너도 혹시라도 너 너도 혹시라도 너 왜 이런 얘기를 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마 남자는 여자랑 무조건 여자말들아 무조건 여자말들아 뭔가 선택의 기로가 있다 그만해 여자말들어 배인이 고집부리면서 누구야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야돼? 감정 입구 하신 것 같은데 오 대화에 됐어 너는 뛰쳐나가 자문을 부술듯이 닫으면서 난 머리를 접았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서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제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 나 이제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깜깜이니 기준은 한 번 화려면 뒤끝 장난 아냐 적어도 2주는 까닉까나 성격이 너무 물렀어 넌 항상 말해 남자니까 뒤로 좀 물렀어 부담돼 네가 내게 결혼을 보채는 것도 난 달인처럼 대법 화제를 돌리는 법도 많이 늘었어 넌 항상 추격하고 나는 도망쳐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쳤어 조금을 향한 사랑은 도금이 벗겨진 반지처럼 빛이 반했어 오늘은 이별을 말해야 될 것 같아 죽였거든 너랑 다툴 때마다 항상 하는 말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어긋날 때면 천국 내 탓이지 뭐 이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완전히 난 진짜 사람인걸 아유 진짜 내가 처 죽일 놈이지 뭐 노래 꺼라 노래 꺼라 노래 꺼라 노래 꺼라 노래 꺼라 하지만 이제 나 지쳐서 네가 만든 내게 난 술이 막혀 오는게 많은 연인들이 혹 그런 신혼부부들에게 트러블이 생겼다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좀 하면은 싸움을 덜 할 수 있고 조금 이제 행복할 수 있다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런 것 같아 한마디 유머 같은 거 어 그걸로 하나로 딱 분위기가 바뀌잖아 싸울 때 애교 이런 거나 이런 거 애교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남자가 왜 애교를 부려? 아니 가만히 있어 진짜 끝까지 밀어붙여야돼 요즘 세대랑 옛날이랑 같나요? 끝까지 남자 자존심을 굽히면 안돼 자존심 상하죠 진짜 많이 상하는데 자존심 굽히면 끝나는거야 아니 그 와이프 사진 한 번 봅시다 와이프요? 아니 뭐 저기 남의 와이프 사진을 왜 봐 아니 왜 그럼 잘 어울리는지 한 번 관상을 한 번 보는거지 아 관상을 보겠다 아이고 미니쇼 이야 개코야 네 그냥 져줘라 져줘 그렇지 저도 사람인데 그렇지 저 네 화날때 네 거울을 봐라 당신은 왜 안 저거 왜 이렇게 큰소리 부리는 거예요? 나는 나는 이렇게 안 예쁘잖아 아니 나는 아깐 뭐 단상에 코가 똑같다고 뭐 한자리 한다고 그러더니 아까도 같지 뭐 그러더니 지재와가지고 아니 근데 내가 아까 인물 얘기하는 거 내가 봤는데 네 뒤에 그 뒤통수에 절개 자국이 있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비절개로 했는데 아니 비절개는 뭐야 비절개 아니 비절개인데 왜 절개 자국이 있지? 보였다니까 나 그럴 리가 없어요 어르신 그럴 리가 없어요 보였어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비절개로 했는데 왜 이거를 우리 영남회장도 맨날 두건 쓰고 다니는 이유가 있다고 아니야 아니 왜 난 이슈 머리가 아니 걷어봐 이게 난 이슈 아니 있잖아 여기 황비용처럼 아무튼 걷어봐 거기를 여기 걷어보래니까 왜 이러냐 걷어보래니까 니가 뭐해 니가 뭐해 이러면 안 돼 여기 진짜 싸움 나요 요거 걷어보래니까 왜 머리 이렇게 해 뭐가 창피해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남자가 얼굴 그런 거 신경쓴 시간에 자기 능력을 키워야 돼 그렇지 어? 윤석아 네 니는 머리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隨간 걷어보러 오 수많은 이런 같은 고민들을 갖고 있는 네 이 남성들에게 좀 격려의 한 마리를 좀 해줘요 그렇지 오 야 이제 한 단這邊 아... 푸... 바퀴리 종료... 예 난 GA EKO 미름직한 오 승환 글로우 손방망이 농락하는 나의 묵직한 도 짓고 플로 음악이란 놀이에 미친놈이 안한 밝히적인 복제 포비아 시대의 흐름을 흡사는 솜이지만 꽉 찌며 흐르는 노력했다면 깊은 많은 몸매에서 깊게 뿜어 나 오는 감 달 행동 발달 상황을 금면성실 성적표는 매번 상당 열정 벌떡이는 감각 구린 음악으로 더부룩한 채끼를 산산조각 내는 탄산 라이트 품내기도 에엥거리면 귀가 멍멍해서 뒷골 땡겨 우리 무대를 보관하는 사람들은 골골대고 폭사포야 폭사포 난 느낌 있는 유부남 날 보면 엠마이 등줄기처럼 해 같아 음악을 내 열이터 밤새 뛰어넣는 절구지 어린 애 같아 Let's dance like a future ride 나누게 놔도 넌 뭐해 지금 별일 없으면 나와 오늘은 될 대로 되라고 되라고 해 오늘은 될 대로 되라고 되라고 해 될 대로 되라고 되라고 해 샤미더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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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였어요? 김슈민이라고 임플란티드 키던가 있었거든 샤미더머니 심사위원안이었어? 기억나네 기억이 나 그 봤을 때 어땠더라고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 가사를 까먹던데 가사는 뭐 아무나 다 까먹죠 저도 그 자리 올라가면 까먹을 것 같아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아니 그러면은 니가 키워볼 생각도 있다나? 아니 그런데 청탁을 해요 아니 그런 얘기를 부담돼 그런 말 하지마 운전하세요 본인 임플란트 오디션을 봤다면 부채가 떨굴거야 근데 우리 회사 색깔하고 전체적인거 봤을때는 음악적으로 잘 맞나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니 색깔이 무슨 색깔인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색깔이 무슨 색깔인데 그 말은 카멜레온이야 더 이상 말을 섞지 마세요 와 까먹디 진짜 네 내 뱉에 갇지는 부가티 끝없이 올라가는 부가세 귓속에 부어줄게 불같게 눈부신 광선이 눈앞에 시너지 터지는 푸마시 모두 숨죽이고 숨안시지 우리 등등 뒤에 악어떼 눈동자에 투머시해 무대 앞에 나와 특별히 여자도 환영명당은 내 턱이 보인 맨 앞쪽 빈피 팔참 끼는 애들은 다 가고 우리 배경 삼아 셀피치 그 거면 뒤로 빠져 님비 끝나면 딸범벅이 네이빠 제발 갑부처럼 다 같이 있는 사툴 하나 김씨 집에 가면 숨이 태우태이 대문 앞에 쏟아져 이거 다 19년 사지 첫얘기 헉 설탕기업과 압수했다고 했어 내 랩은 달달하지만은 않아 쓴소리하는 왕따가 하나에 제발 빌려서 산걸 자랑하지 말아 욜로는 누가 부추겼을까 미디어와 금융권 공룡의 빅픽처럼 빛 많은 개사 구두 툭 떨어뜨렸다 먹는 것 왠 제벌들은 논의 예술을 예술가는 논의 재물을 난 매일 두같이 다 저울질하는 꿈을 꾸며 빛 위에 올려 페퍼물 아 드랍 슬로우 옆주링 안에 가끔 차트에서 가두는 공무침 플렉스 차 시계 체인 버스 완성의 쾌감에 비할 수 없을 거야 가치는 프라이스 유리천장은 방탄 노력으로 깨부셨네 마치 머스크의 해머 내 첫 차는 복스웨건 이제 하스피 가로등 불빛이 왜고 요즘 너가 핫탕과 check 하이팡과 check 딩고 혹은 마이크 스웨그 죽이는 래퍼 플레이백과 백시트 근데 왜 정상수가 알고 리듬을 채워 Welcome to the jungle 이 늪지대소 난 20년째 우상행 아무런 돈 주시가 타이밍 구킵 원탑이란 무기 반납 존중받아야 마땅해도 정감 예언 이건 웃기잖아 최자의 식사가 끝날 때쯤 아마 탄생할 때 넷 루피나 플라 나의 내구 속에 PTSD 어쩌면 그게 BBSG 걸로 음악 내고 돈 보고 꼴 빨고 달성 엄마 go easy 했으니 이제 승희처럼 bring rap justice 그들의 의심과 물음 뒤에 점찍 내 수준은 비를 맞을 일이 없어 병원 안 뿜어 구름 위에 걷지 I'm the gre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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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국으로 하는 방송이에요 네 본인 CR 여기 멋지게 한번 해봐 올해는 다이나믹 듀오 앨범을 낼 거예요 아 진짜 가 네 앨범을 낼 거고 그 전에 최자가 지금 되게 열심히 싱글을 만들었어요 노래를 4, 5곡 정도를 만들어서 저는 이미 들어봤는데 너무 잘 만들고 가사도 너무 좋고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게 아마 나오고 나서 이제 다이나믹 듀오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다이나믹 듀오 국가대표 아닌 우리나라 힙합 올인픽이 있으면은 국가대표로 나갈 다이나믹 듀오 앨범도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코 다이나믹 듀오 모두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밀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홍보해주시고 소문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많은 정려와 사랑과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자 개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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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레미안 첼리투스거든 네 어 저희 동부의 천동 저게 평당 1위기야 니도 목표를 저런 데 삼아 아니 목표를 대단한 음악을 낼 생각을 해야지 아파트 들어갈 목표를 세워요 그런 목표야 목표 아니다 내 29편이 지금 들어가는 거야 아니야 그런 얘기 듣지 말고 명만 들으면서 내가 대단한 다수가 돼야겠다 마용션 마용션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아 좋습니다 정말 동부의 천동 합시다 첼리투스 첼리투스